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무더위도 조금 꺾여서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을지 이 소식으로 저희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람, 신익수 여행 전문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지 정리해 준 거 보니까 돈 버는 여행의 기술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싸게 갈 수 있는 짠 네트워크 코스, 공정리. 그런데 우리가 또 프레스룸이니까 그냥 가지 않죠. 여기다가 제가 버킷리스트를 수식으로 넣어드리고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짠 네트워크 코스인데. 국내요? 네, 국내. 육해공으로 딱 정리해드리고요. 육해공, 빵, 바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은 10만 원대 있죠. 비싸야 10만 원대, 무조건 10만 원대 언더로 정리를 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쭉 해주면 열차 이야기도 있고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국기장님은 육해공 중에 어떤 거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육 정도 좋아합니다. 육 좋죠. 고기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육으로 가는데. 육은요. 가장 싼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열차 생각하시면 돼요. 열차. 열차에 오르기만 하면 재미있는 코스를 다 안내해 주는데 이게 1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언더로 다 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찍어드릴 열차가 와인 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와인이요? 이게 또 요즘에 가을 하면 포도 생각나잖아요. 연글연글 이거 가지고 달달한 거. 국내에 와인이 있다. 와인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갈 곳이 어디냐면 저희가 충청북도 영동으로 떠날 거고요. 저 멀리 보면 벌써 플랫폼이 화면에 잡히고 있죠. 저게 약간 와인색을 닮은 느낌이 와인 열차인 거죠. 저걸 타고 어떻게 가냐면 와인 잔이 쫙 움직이고 있죠. 저걸 마시면서 가는 겁니까? 저걸 마시면서 가는 건데 저게 가격이 10만 원대예요. 어때요? 비싸요? 쌉니까? 어떻습니까? 와인 한 잔 하면서 열차까지 탄다.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죠. 그래서 저게 2인당 저 와인 한 명씩이 그냥 무료로 딱 나오고요. 저게 어떻게 되냐면 8시 반에 서울벡에서 출발하고요. 영동, 그 영동 충북의 영동역으로 가면 11시쯤 됩니다. 그리고 저게 그냥 가지 않죠. 저게 사람들이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와인만 주는 게 아니고 재미있으라고 또 지루하면 안 되니까. 뭘로 줍니까? 이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주 한 잔 하면 또 재미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 2, 5차는 7080 컨셉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팝 같은 것도 불러주시고 재미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뒤이어서는 국악 이벤트로 가는 열차가 있고요. 국악 열차요. 그다음에 현장에 딱 도착하시잖아요. 방금 전에 나오는 게 어디냐면 저기가 지금 와인 터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가장 유명한 곳인데 영동 주변으로 와인 터널이 한 30곳 정도 되는데 저기가 가장 유명한 곳. 그래서 저 와인 터널을 안쪽으로 구경하면서 와인 시험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시그니처 체험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와인으로 조격을 합니다. 네? 와인으로 조격을 합니다. 발을 담그고 와인 조격을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거를 또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무전 걸린 분들이기 때문에. 발 닦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와인 조격까지 하고 서울로 컴백을 하시면 저녁 때 한 8시경으로 땅 하는 코스. 하루 코스네요. 하루 코스로 끝납니다. 그렇군요. 와인 열차죠. 충북 영동. 한번 저희가 메모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빠르셔서 메모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 말고 충북 영동 말고 다른 열차도 또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10만 원 너무 비싸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서해안 쪽으로 갈 수 있는 열차인데. 서해. 5만 원대, 왕복으로 5만 원대로 찍어드릴게요. 절반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열차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서해를 찍는데 골든 트레인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골든. 골든. 황금빛이잖아요. 황금빛의 열차. 서해안은 또 이게 가을에 또 수확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골든이라는 건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오죠. 골든이네요. 노란 색깔 골든이죠. 벌써. 저기에 찍는 역들도 골든입니다. 어떤 거냐면 온양, 예산, 그다음에 보령, 장항, 서산, 군산, 익산까지 해가지고 서해쪽에 가장 예쁜 역들만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골든이고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 있죠. 저게 뭐냐면 저 열차에만 있는 온돌마루칸입니다. 열차 안에 온돌이 있네요. 그래서 저기에 온돌마루에 앉아서 갈 수 있게끔 됐고 지금 나오는 거는 저게 또 조격을 할 수 있게끔 됐는데 또 조격이네요. 저건 옛날 컨셉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게 코로나 이후에는 가동을 안 하고는 있지만 예전에는 저게 예산, 온양 뭐 이런 데 찍잖아요. 거기에 온양 온천에서 온천수를 공수를 해가지고 저렇게 조격까지 할 수 있게끔 했다. 더해 금빛 열차라고 일단 써있군요. 그렇죠. 저걸 타고 가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군산까지 갑니다. 군산 가서 군산에 가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군산에 보통 또 70, 80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기 가시면 경암동 철길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경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곳이 있어요. 뭐일까요? 경암동 철길 마을이 매일경제 신문을 찍잖아요. 신문을 찍는 종이 회사가 페이퍼 OOO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가 전신이었던 1944년 4월 4일 날 그때 당시에 설립이 되면서 그 공장이 고1대의 철길 마을이 형성이 됐거든요. 매일경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산은 꼭 찍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이제 수십, 뭐 한 수백만 원까지 좀 아끼면서 꽃에 한번 짜내 퇴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6 해봤고요. 이제 해, 해 한 코스 해봐야죠. 해 코스 가야죠. 해 코스는 우리 국 기자님이 휴가 잠깐 찍고 오셨던 부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여. 부여해요? 부여가 강이 있잖아요, 거기. 내륙인데 강. 그렇죠. 금강의 지루인데 백마강으로 불을 이르리네요. 좋습니다. 그때 왜 당나라의 소정방인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백마 머리를 가지고 용을 낚았다 이래가지고 백마강이나 이름을 붙었던 거. 그렇군요. 그런데 저기를 보통 투어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죠, 벌써. 버스가 방을 가로질붙네요. 저게 사실 어떤 거냐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버스인데요. 가격이 한 대당 25억 원짜데요. 25억이요? 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옆에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걸 타고 구경을 하는 거죠, 수능 양용 버스를. 그래서 저기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 버스가 25억짜리잖아요. 그래서 저게 문이 열리는 것도 비행기처럼 위에서 아래로 쫙 열리고요. 그 다음에 저걸 모시는 분을 선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핸들이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지상에서 운전. 그다음에 오른쪽은 저렇게 강으로 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핸들을 잡고. 되게 신기하네요. 네, 저렇게 다니고 코스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원래 황포도배 타고 보는 코스들 다 있죠. 부소산 있고 그다음에 고란사라고 꼭 찍어야 되는 사찰 하나가 있어요. 그 사찰은 어떤 거냐면 약수로 유명합니다. 저거 약수를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저걸 드셨던 노인분께서 갓난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래서 저거 드시고 저거 저거 드시고. 고란사랑 나중에 가셔서 드시면 되고. 저거 타면서 저 위쪽으로 백마강교라고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한 바퀴 쭉 돌고 나오시는데 2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반나절 코스로 둘러볼 수 있는 수륙 양용 코스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안 타셨죠? 못 탔습니다. 보기만 하고 못 탔습니다. 탈 거 그랬습니다. 네,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비쌀 줄 알고. 네, 비쌀 줄 알죠. 마지막으로 공입니다. 공, 하늘. 어떤 코스인가요? 공은요. 우리 공 중에서 가장 비싼 걸로 치는 게 스카이다이빙이죠, 보통. 보통 경기행 타고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점프 한 번 하는데 30에서 50만 원 사이에요. 꽤 비싸네요. 글로벌하게 나가도 해외에서도 그 정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진짜 정말로 5만 원대, 6만 원대 정리해 드릴게요. 5, 6만 원이요? 이걸 어떻게 타냐면 용인 있죠. 용인이요? 용인의 테마파크 하나 큰 거 있잖아요. 그 옆쪽으로 마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마성의 동네죠, 거기는. 거기 가시면 날아다닐 것 같은 스테이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4층짜리 건물인데 거기를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2층에 딱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원통 있죠? 아니, 실제는 아니네요. 아니, 실내 스카이다이빙인데 느낌은 똑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기분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 실내에서 저 원통형의 높이가 20미터고요. 저 사람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죠. 저게 아래에서 시속 360km짜리 바람을 위로 쫙 쏘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안에서 실내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체험을 하는데 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슈트로 옷을 갈아입고 저거를 우리 저 옆에 선생님이 옆에 서 계시죠. 그래가지고 저 가이드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체험을 한 번 하는데 저거를 쪼개서 팝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게 1시간당 100만 원짜리 코스인데 저거를 10분당 5만 원, 6만 원에 10분에 5만 원. 6만 원을 쪼개서 파니까 저거 가신 김에 스카이다이빙 느낌까지 체험. 체험으로. 간접 체험. 네, 하고 간접인데 제가 물어봤죠.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진짜 느낌만은 똑같다. 똑같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저거 끝나고 나면 서티피켓, 인증서 주거든요. 저거까지 봐도 완벽하게 또 스카이다이빙까지 즐겼다. 버킷리스트 다 했다. 이러고 나오십니다. 인증샷에 인증서까지 봐줄 수 있다.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6회공 잔네틱 한 번. 이번 주말 당장 떠나보는 거 어떨지. 세 군데 하나. 네, 그렇죠. 아무도 하나 찍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회공 잔네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